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10억 달러 상당을 소각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런던 하드포크가 실행된 파워로 오일이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30만 개 이더, 그러니까 10억 달러 상당의 이더가 소각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소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트랜섹션이 들어갈 때 지금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다음에 트랜섹션 돈을 내면 어느 정도 부분은 태워버리고 어느 정도 부분은 채굴자한테 가고 그런 시스템을 맞는데 사실은 이 원 빌린이 한 1조잖아. 1.2조 한국 돈으로. 이게 이 페이스가 진짜 좀 사람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1조가 6주일 안에 1조어치를 태워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수를 해봤는데 제 밑에를 보면 이렇게 하면 태우면 이제 이 페이스를 계속 간다면 나도 한번 이렇게 산수를 해봤어요. 이렇게 간다면 6개월까지. 6개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면 3.56 million 코인을 이제 또 태웠대요. 356만 4천 개. 그렇죠. 그래서 그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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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4천, 4천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죠? 지금 현재 거래가 가격이 2만, 3천, 4백, 6십, 4만, 3천, 4, 6, 4. 그러면 와우. 12밀 이니까 한 13조? 13조. 13조. 13조 노치를 태울 수가 있다. 이 페이스로 가면. 그럼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소각이 된다고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뭐 1년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뭐 별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이 이슈보다 지금 이더리움은 뭐 2.0을 인출을 해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질 거다. 근데 이 2.0이 스테이지가 너무너무 느려요. 그래서 나는 걱정되는 건 이런 솔로나 같은 회사. 조금 있다가 내가 밝힌 에버렌치 같은 회사. 지금 많이 지금 마을즌을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카드나, 에이다도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트랜지션 할 때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이더리움 베이스 블록체인 말고 아 야 솔로나 보니까 기가 막히네. 지금 마이그레이터는 디파이 프로토커도 지금 되게 많아. 디파이 디센트라이즈드 파이넌스. 디파이 쪽에 지금 많이 에버렌치 쪽으로 갈 수 있고 솔로나 쪽으로 갈 수 있고 에이다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뭐 한 빌리언 태웠다고 이게 뭐 이더리움한테 큰 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얘네들이 한도도 없으니까 뭐냐면 1년 한도는 있지만 영원한 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아요. 솔로나, 이런 에버렌치, 이런 에이다 한도가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나는 이 골드민스X 때 얘기한 거 이더리움이 있다가 모든 알트코인을 따라잡고 비트코인을 따라잡아서 시각총이 1등이다. 그게 아직도 큰 퀘션마크가 돼요. 저는. 저는 그게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에는 런던 업그레이드, 런던 하트포그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가스 비가 크고 아직도 문제가 더 많고 아직도 디벌로퍼들은 나는 이더리움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왓츠아웃 솔로나, 왓츠아웃 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이 정말 이렇게 암호화폐 2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더 프로세스 빨리 해야죠. 지금 트랜잭션이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더리움 트랜잭션이랑 지금 카더노 아니면 에버렌트 트랜잭션이랑 상대가 안 돼요. 트랜잭션 퍼 세컨트.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내가 알기로는 한 30몇 개 트랜잭션 퍼 세컨트인데 이 에버렌트랑 솔로나는, 솔로나는 4천 개, 5천 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이게 차이가 나니까 저도 지금 이게 이더리움이 계속 이렇게 넘버 원 포지션을 유지할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아니 비트코인을 따라잡고 시각층이 넘어가야 될 거다. 그것도 아주 되게 의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옛날보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번 기사는 약간 이더리움이 지금 암호화폐 2위 자리를 좀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빠른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너무너무 느려요. 빨라야 돼요. 훨씬 빨라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지금. 네, 좀 이게 지금 이번에 카르다노 에이다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드북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이더리움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누가 알는데 2.0이 솔로나랑 카르다노 더해서 더 빠를 거다. 근데 그건 진짜 지금 말만 뿐이잖아요. 근데 이 동안 진짜 많은 디벌로퍼들이 솔로나랑, 솔로나랑 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트랜섹션이 스피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나는 이티넘이 지금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다. 난 지금 당장 뭘 해야겠다. 그런 지금 디벌로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솔로나도 저도 캐치를 되게 잃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30, 40%를 해서 지금 200 몇 불까지 간 다음에 지금 조정이 왔잖아요. 근데 이 에버렌츠도 나도 미스를 했어요. 나도 이거 조정을 보고 있었지만 캐치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지금 펀딩 받아가지고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거지만 에버렌츠 코인도 지금 펀더멘토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이티넘의 경쟁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에버렌츠는 이제 점심 뒤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